안녕하세요 빅토마토 앤 리더 토마토 오늘은 여기 있는 토마토 우리를 심어 보는 거 우리가 빅토마토 앤 리더 토마토잖아요 우리를 한번 화분에 심어서 새삭이 나고 진짜 토마토가 열리면 리더 토마토는 토마토 안 먹을 거죠? 네! 리더 토마토들이 싫어하는 토마토를 길러서 빅토마토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? 네! 그 컵의 오른쪽이 핸섬 리더 왼쪽이 브리트 리더 토마토입니다 컵이다 컵이다 이제 어떻게 심는지 알죠? 처음에 뭐 심어야 돼? 이거요! 대 마사토 그렇지! 큰 마사토를 밑에 좀 바닥에 깔아줄까요? 네! 한참 깔릴 정도만 깔아주세요 조금 더 되는 거 같고 이제 프리티 여기 많이 넣었네요 잠깐만요 한 층이 아닌 거 같은데 괜찮아요 1층 아닌가요? 괜찮아요 아빠가 당황하지 말고 으아악 여기 연기가 있어요 먼지예요 먼지 먼지 이제 됐어요 여기 뭐야 캔슬 리더 토마토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좀 넣어볼까요? 여기 여기에 이제 상토를 요정도 정도 올때까지 부어주세요 상토를 넣어주세요 그만큼이나요? 네 이건 투명한 컵이 아니라서 끝까지 올려야 새삿들이 잘 자를 것 같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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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 번 해보니까 잘하는 거 같네 토마토 나오면 진짜 안 먹을 거예요 네 네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토마토인데 토마토를 먹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그쵸? 네 아빠는 근데 토마토 좋아하니까 왜 식는지는 모르겠네 아빠는 땄어 먹을 거예요 아빠는 땄어 먹을 거예요 늘 토마토를 안 먹어도 응 한 번만 더 하면 될 거 같아 팔 운동이 되네요 응 됐어 프리티 릴 토마토 여기 토마토를 잘라서 좀 이따 넣어줄 거고요 잘 자라 줬으면 좋겠네요 잘 자라 줬으면 좋겠네요 아 밖으로 왔나 하다가 조심조심 한 번만 들어가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 아빠가 마무리할게요 한 손 도마토를 한번 치워주세요 아빠 손을 잘 찍어줘요 넵 끝까지 한번 치워봅시다 여기 토마토를 토마토를 한번 잘라 볼까요 토마토를 잘라 볼까요 토마토를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씨를 심어줄게요 여기 시가 보여줘 시가 어머, 아니요 마치 꿈속이 보이는 것 같네요 우리 행사 응 이게 유리를 더 같아 거친 손소리가 들리네요 잘 찍고 있죠? 네 여기 프리티? 여기 핸슨이네요 여기 위에 벽을 한 번 더 부어줍니다 일단 예쁘게 잘 올려줬네요 저게 릴델토마토는 토마토를 엄청 먹기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핸슨 이제 핸슨 깔아주세요 핸이 없어졌어 핸슨 깔아주고 3개 있는게 제꺼 못해 한번만 더 없애버릴까 흐흐흐흐 눈에 안보이게 할꺼에요? 네 자 이제 프리티 네 벽을 하는거 안돼요 벽이 네 빨리 자르면 좋겠네 좀 뗄 수 있겠지? 저는 좀 천천히 자봤으면 좋겠는데 토마토는 한번 먹으면 안돼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한번 네 뿌려주면 프리티 아이고 잘 뿌리네 꼼꼼 네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토마토 심기는 끝났구요 지금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델토마토도 수고했구요 이상으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끝 SAT 1 2 3 2 3 1 3 2 4 2